부딪혜 비뚤 souhaite 걸어가는 날이니까 오늘도 의미 없는 하루가 흘러가주 사람 벚길 flashes하는 걸 아니냐고 줌처럼acción 꿈꾸른 걸을 이미 저녁 하루 사흘 후 주량은 다르게 육듯이 멀리 날아가지 돌아가는 세정당 다르게 육듯이 계속 꿈틀대지 타이밍 타이밍 비스도네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은 거야 타이밍 타이밍 비스도네 차라리 지치 못한 편이 내겐 좋은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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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